오늘은 지난번 톡톡 때 한번 중간에 소개해 드렸어요 달라이라마 명상을 말하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강축니다 이 달라이라마께서 강의하는 경전이 아주 짧은 닉마파의 경전인데 핵심을 꿰뚫는 세계의 열쇠 해가지고 참나각성 3가지 요결을 담은 뒤에 보시면 좀 짧은 글이에요 이게 원문은 이게 다인데요 원문은 이게 다예요 1, 2, 3, 4, 5, 5, 5, 5페이지 원문은 이게 다인데 요거에 대한 강의 요게 이제 1800년대 림포체가 쓰신 글인데 앞에는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풀이 한 거죠 달라이라마 명상을 말하다 요 책이 좋은게 달라이라마는 참나를 인정 안 하시는 분인데 닉마파는 티벳에 닉마파 파드마산바바 계열이죠. 구파라 그래요. 오래된 파고의 가장 깍규파 미라렛바가 속한 종파죠. 요파들은 우리 이런 참나에 대해서 우리랑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홍의각당에서 하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 요걸 참나 주인공이라고도 불러요. 주인공 형상심이라고도 불러요. 선불교 이런 선불교적인 내용도요. 다 포함합니다. 지금 요 닉마파 닉마파 깍규파는요. 재밌죠. 선불교에서는 하는 것 같죠. 참나에. 그래서 요 근데 이제 티벳불교는 중간학파가 자꾸 이렇게 아트만 부정을 강조하니까 실세는 겔룩파거든요. 겔룩파 수장이 달라이람하고 이 겔룩파는 중간학파입니다. 중간학파는 닉마파나 깍규파는 중간학파랑 어떻게 구별하면 제일 쉬운지 아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이 참나에 대해서 닉마파 깍규파는 인정을 하고요. 이름은 다르게 뭐 부를지 몰라도 돼요. 인정하고 금강심이라고도 부르죠. 다이아같은 자 보세요. 금강심이 뭐예요? 다이아같이 영원불멸한 마음이에요. 영원불멸 영원불변하는 마음 이게 참나죠. 이게 참나예요. 참나가 별게 아니라서 참나 얘기도 좀 할 겸 이 책 가지고 잠깐 한 30분 안쪽으로 말씀 나눌까 해요. 제가 항상 주장하죠. 고시 공부하듯이 경전 공부하라 저는 이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기 때문에 책이 엉망이에요. 제 책도 좀 엉망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확인할 겁니다. 보시죠. 이런 거 책들 엉망이죠. 일부러 막 엉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아무튼 그 이것도 하나 읽어드릴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얘기도 이렇게 세게 드려도 돼요. 참나를 주장 안 한다. 참나란 말이 싫을 수도 있어요. 참나란 말에 막 경기 일으킨 분들 있어요. 주인공이라도 경기 일으키는데 뭐 참나 오죽하겠어요. 삼상심 이 근강심 이거는 티벳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닉마파가 닉마파나 깍규파가 태어난 적이 없고 시간 공간의 장애가 없고 인과에 걸리지 않는 태어난 적이 없는 가장 가장 심오한 의식이다. 그래서 공성 플러스 텅 비어있되 빛나면서 알아차린다. 이게 뭐예요? 수신결에서 말하는 공적 영지 텅 비었는데 알아차린대요. 알아차리는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허공 모든 만물이 텅 비어있어. 중간파 달라이라마가 속한 중간파는 이론 중심 학파예요. 참선을 안하는 건 아니지만 이론이 더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냐. 마음법은 공하다. 왜냐하면 법공 얘기해야지 대승이거든요. 자 법공을 얘기해야 대승인데 왜냐. 기존 초기 불교 소승 불교에서는 아공만 얘기했다고요. 에고가 공하다. 일체는 생각감정우감에 해당되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으로 나라는 게 영원한 내가 있는지 봤더니 보세요. 영원한 나를 부처님이 어디서 찾게 했어요? 영원한 나를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죠. 영원한 나를 영원한 자리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를 육근의 세계 색수상행식 오원의 세계에서 찾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찾으니까 있어요. 색수상행식 중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색깔 일어나고 사라지고 지금 여러분 의식에서 색깔 일어나고 사라지고 수 그 색깔에 대한 느낌 일어나고 사라지고 색깔 보면 좋다 아니면 싫다 상 그래서 좋다 싫다는 생각을 품어요. 개념화해서 행 그래서 갖고 싶다 갖기 싫다 의지를 먹어요 식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식별 작용을 일으킵니다. 색수상행식 다 사라지고 나면 뭐만 남아요? 순수 알아차림 의식만 남아요. 무한의식 이거를 부처님은 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열반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육군 색수상행식을 알아차려봐라. 거기 거기다 마음을 챙겨봐라. 거기 영원한 게 있더냐. 아닙니다. 다 무상합디다. 거기 무상하니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게 거기 없더라.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래요. 버려라. 영원하지 않은 거 내려놔라.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요? 무한의식만 남아요. 이거를 무한의식이라고 안 하고 열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실제 해보면 실제 해보면 생각감정 오감 일어나고 사라진 거 다 내려놓고 나면 뭐만 남아요? 순수의식 알아차림만 남아요. 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그래요. 텅 비어있으면서 동시에 알아차리고 있어요. 신기하죠? 태어난 적이 없는 의식이에요. 텅 비어있어요. 이 특징이 시공도 없고 인과도 없고 태어난 적이 없는데 공성이에요. 공성. 텅 비어있어요. 거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도달하고 다시 생각이 일어나도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니까 내가 해탈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는 의식이 없는 알아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알아안들은 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나는 열반에 도달했다는 자각이 있어요. 이 자각이 있는 이유는 뭐냐? 열반에 도달했을 때 조차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차림이. 이 얘기 이상하죠? 초기 불교를 이렇게 안 보잖아요. 여러분 무상하니까 아트만이 없고 색수 상행식에는 무상하고 아트만이 없고 괴로우니까 참나는 없다. 이런 논리들이 얼마나 허망한 논리인지 참나를 뭐라고 정리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참나를 영혼불멸한 생각감정 오감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그런 참나가 있다고 영혼불멸한 생각감정 오감 인도에서 흔히 그걸 아트만이라고 한 거예요. 그 양반들도 정신이 없죠. 왜냐? 견성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죠. 이상한 관념을 품을 수 있죠. 석가모님께서 오히려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 너 아트만을 찾겠다고? 너 생각 들여다봐라. 감정 들여다봐라. 오감 들여다봐라. 거기 영원한 게 있느냐? 없던데요? 없죠. 당연히. 네 영원한 게 없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놈은 이건 영원해요. 그래서 무상한 것들을 혐오하여 내려놓으면 영원한 열반에 도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법구경에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걸 이해 못하니까 참나가 없다고 자꾸 주장해요. 그래서 이 이 아공파가 아트만이 없다. 이게 영원불멸한 내가 없다가 바로 참나가 없다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불멸한 나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원불멸한 생각감정 오감을 지닌 너라는 건 없다. 내려놔라. 고정된 형상을 가진 참나라는 건 없다. 하지만 순수 알아차림 이라는 건 영원해요. 불멸해요. 지금 닉마파가 바로 주장하잖아요. 태어난 적도 없고 시공도 없고 인과도 없는 주인공이 있다. 평상심이 있다. 텅빈 중에 알아차리는 빛나는 지혜의 의식이 있다. 지혜와 의식이 있다. 그게 뭔데요? 이게 나잖아요. 나의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일체 생각감정 오감 닉마파가 하는 말이에요. 일체 생각감정 오감은 생각감정 오감은 즉 오오는 육근은 다 이 근강심 리그파라고 하는 이 근강심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깍귀파나 닉마파나 의견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이 근강심 이 리그파 에서 모든 생각감정 이 우주가 일어나고 사라진다. 여러분은 이 얘기 다 익숙하시죠? 학당 얘기 아공 벚궁 얘기 또 하고 또 한 것 같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리그파가 참나고 샘이라는 게 에고인데 에고의 마음인데 샘은 리그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다의 파도일 뿐이다. 이게 닉마파 입장입니다. 깍귀파 입장도 그렇고요. 미라렛파가 깨달은 것도 그거예요. 지금 이거 아시고 나면 이게 벚궁을 알고 나면 여러분 참나 찾는 게 수월해요. 왜냐 지금 여러분 참나 놓친 것 같죠? 지금 잡념이 일어나서 걱정되세요?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걱정되세요? 번뇌망상도 참나 작용인데요. 왜 걱정하세요? 그게 참나 작용인 줄 안다면 벚궁을 인가했다면 걱정하실 게 있나요? 지금 참나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뿐인데요.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다 거기서 일어나는데요. 다 뭘 걱정하세요? 잡념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뭘 걱정하세요? 다 참나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일 뿐인데 이게 벚궁마인드에요. 벚궁마인드를 얻으신 분은 소승불교랑은 다른 통 큰 대승불교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지옥을 가도 지옥을 교화할 수 있는 보살이 나올 수가 있어요. 대승마인드 일체가 참나작용인데 지옥도 참나작용이고 육군의 세계 육도의 세계 다 참나작용인데 뭘 걱정하세요?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참나의 작용인 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번뇌망상이 참나의 작용인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무지예요. 무지가 문제지 번뇌망상이 문제가 아니다. 참나 어디 가는 게 아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 또 역으로 보세요.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참나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내 안에 수신결에 나온 발상이죠. 왜 네 눈을 보려고 그래? 사물이 보이면 눈이 있는 건데 왜 참나 찾으려고 그래? 생각감 정오감 일어나는 거 보면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 보고 듣고 맛보고 할 수 있는 거 보면 참나 있는데 힌두교의 법공이 당연히 힌두교는 법공사상이에요. 부처님이 특별하게 아공을 주장한 힌두교는 일체는 아트만의 작용이다. 힌두교도 불교 불교는요. 힌두교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힌두교도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언제적 자기들이 마음대로 규정해놓은 힌두교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힌두교는 오히려 전세계에 나가서 참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야 하는 해탈 열반을 힌두교가 가르치고 있는데 불교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왜? 참나만 가면 헤매니까 부처님이 참나 얘기했다는 것도 지금 잊어버렸으니까 참나는 뭐라고요? 우리 이제 정확히 규정하고 가죠. 참나 애고가 아닙니다. 애고가 아니에요. 참나는 뭐예요? 애고는 본래 실체가 없다니까요. 아공 그건 소승불교에서도 이미 입증된 거잖아요. 참나는 뭐라고요? 이 때 아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공이에요. 공 공인데 알아차리고 있는 그 의식이요. 텅 빈 무한한 불멸에 인과를 초월한 순수한 알아차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참나입니다. 힌두교도 지금 이걸 참나라고 하지 힌두교 어떤 도인이 지금 애고를 붙잡고 참나라고 합니까? 힌두교 지금 나와있는 마하르시나 뭐라도 구해서 한번 보세요. 오셔도 그런 말은 안 해요. 기본도 안 되는 소리니까. 지금 불교는 힌두교랑 싸울 일이 아니다.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오히려 힌두교를 인도해 줘야 된다. 참나 얘기는 힌두교도 잘하네. 근데 그 뒤에 참나를 깨달아서 어떻게 살 건지 부처되는 길은 없구만 이렇게 공격을 해야지. 참나를 주장한다고 힌두교 아직도 참나를 주장해 힌두교 이지랄하면요. 불교도 망하는 거예요. 불교도 엉터리로 공부한 거다. 자 부처님은 이 무한한 의식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반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너 말대로 열반이 그러면 참나라는 큰 거가 되라. 많이 됐었는데 또 되라. 그래도 그러면 되면 되죠. 아무튼 부처님 자 부처님 이래로 불교가 주장해온 건 뭐냐면 뭐냐면요. 공저경지 텅 비어 있는데 오온이 없어요. 그 세계에는 오온도 없고 무상함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텅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거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의식이에요. 인식 능력이에요. 이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실험에 보시면 알아요. 실험도 쉬워요. 여기 달라이라마 여기 명상을 말하다 해요. 닉마파 스승들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개가 지질 때 딱 놀란 그 마음이 그 가장 심오한 의식 금강심이래요. 우리랑 똑같아요. 달라요. 갑자기 개가 지졌을 때 확 하고 놀랬을 때 인식만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정신은 명료한데 텅 비어 있을 때 내용물이 확 드러나죠? 개가 지질 때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재채기할 때 달라이라마 고승들의 의견들을 써놓으니까 재채기할 때도 그 자리다. 어려워요? 이게 재채기할 때 기침하고 딱 정신 놀랬을 때 이걸 선문답에서 쓴 거잖아요. 티벳은 선문답을 하진 않지만 원리는 알고 있다고요. 닉마파 고승들은 선문답을 즐기진 않지만 그 자리다. 생각과 생각 틈 사이에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 그 자체다. 그런데 중간학판은 뭐냐면 그것마저도 무상하다고 자꾸 주장하려고 이론으로만 파다 보니까 실제로 해본 닉마파나 깍규파는요. 여기는 실천파들이거든요. 실제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닉마파 깍규파는요. 태어난 적이 없는 이 근강심 리그파에 대해서 확고히 주장합니다. 이게 절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중간파는 안 그래요. 자기들이 공부해서 얻어낸 맘법은 공하다. 그런데 보세요. 맘법이 공하다. 닉마파나 깍규파는 이걸로 중간파냐 닉마파 깍규파냐 구분하면 됩니다. 중간파는 법공을 어떻게 설명하냐. 소승 불교식으로 설명해요. 맘법이 무상하니까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 무상하고 연기하니까 공하다. 닉마파나 깍규파는 어떻게 얘기해요. 모든 건 참나 근강심 리그파의 작용이고 리그파는 태어난 적도 없고 태어난 적이 없는 이 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법은 공하다. 자 홍의각당 입장은 뭐예요? 닉마파 깍규파 입장이랑 똑같아요. 일체 마음법은 본래 참나의 작용이니까 공하다.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에 있죠. 그게 법공 핵심입니다. 중간파는 절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간파는요. 즉 달라이라마가 중간파니까 달라이라마로 대표해서 얘기할게요. 달라이라마는 일체 마음법이 우리 의식의 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유식학을 부정합니다. 중간파는. 일체 마음법은 내 의식의 작용이라고 보지 않아요. 일체 결계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 세계는 그냥 객관적 세계라고 봐요. 그걸 내 의식의 작용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 객관적 세계가 관찰해보니까 무상하고 연기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공화단 주장만 합니다. 철저히 이론파죠. 중간파. 영수보살 중간파예요. 이래서 달라이라마가 닉마파 재미있는 경전을 강의해 주시면서도 중간중간 계속 재미없게 만드는 부분이 나오는 이유예요. 닉마파, 깍규파 주장만 있으면 저희 학당 거의 학당 교제죠. 그런데 아주 최소화되어 있는 그중에 그래도 최소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달라이라마가 어쩔 수 없이 이릭마파의 의견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기 딱 좋은 책이에요. 중간중간 달라이라마가 중간파 얘기할 때만 걸러들으시면 돼요. 언제 걸러들으면 되냐 잘 얘기하다가 기분 좋다가 용수보살은 이러면 그 부분부터 그달락은 조심하세요.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라고 해봤자 연기하니까 공하다는 얘기만 계속해요. 그런데 절대로 여기도 나와요. 여기 잘 나와요. 이 책에 닉마파 하나 깍규파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 마음법이 의식에 우리 가장 심오한 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법이 실체가 없다고 본다. 닉마파는 깍규파는 하지만 중간파는 마음법은 따져보면 연기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벚꽁이라고 주장하는 거다. 중간파랑 여러 부분이 차이가 난다. 여기 자세히 써놨어요. 제 입장은 뭐라고요? 중간파가 이상한 거다. 부처님 이래로 무한한 의식을 부정하고는 불교가 될 수 없다. 지금 한국불교에서 참나를 부정한다. 참나 주인공 부정한다. 대행스님이 주인공 얘기했다고요? 힌두교래요. 법사란 양반이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공격하고 그래요? 힌두교라고 도교라고도 공격해요. 도교는 왜 나오는지 알 수도 없어요. 참나다. 저도 다 해당되잖아요. 참나 하면 경기냅니다. 참나 만법이 진짜 없는 거지. 공화단인가 만법이 없는 거지. 무슨 거기 의식이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유농식 미친 거 아니야? 특히 제가 참나를 많이 주장해놓으니까 참나를 제가 주장하는지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 얘기한다고 들고 와서 사전 설명 하다가 시간만 다 가네요. 재밌죠? 초기 불경에도 골 때리는 거 있습니다. 디가 니까야예요. 합송경?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런 말 나와요. 현재 어떤 용락도 없고 고요하고 청량하게 되어 즐거움을 지복을 느끼면서 브라흐만이 된 아트만에 의해 머무른다. 아트만 브라만과 합일된 아트만 상태로 머무른다는 말을 부처님이 쓴 적도 있습니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모든 논문에 등장합니다. 부처님이 아트만 부정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등장하는 논문에 늘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재미로 보시고요. 석가모니 참나론에서 제가 읽어드린 거 있죠. 이것도 디가 니까야 깨왔다경에 나와요. 이 의식은 볼 수도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이 난다. 여기에는 지수와 풍도 견고하게 설 수 없으며 길고 짧은 것 미세하고 거친 것 아름답고 더러운 것 즉 정신과 물질 오온을 말합니다. 육군작용 남김없이 소멸한다. 아르마리가 오온의 식별이에요. 모두 소멸하면 소멸하게 되면 텅 비게 된다. 그 자리에 무한한 의식만 빛난다. 또 맞지만 니까야 범천의 초대경에도요. 특징도 한계도 없이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있다. 이게 열반의식입니다. 무한하다는 거예요. 핵심이 무한하면서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 이 의식을 참나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선불교가 다 참나 찾으라고 난리 치는데 성철스님부터 다 지금 모든 선불교 종정들이 지금 지금 현 종정스님까지 다 참나 찾으라고 외치는데 참나가 있네 없네 이 소리하고 있으면요. 불교는 맛이 간 거다. 지금 안타까운 게 이런 중간파 같은 이론파들이 물을 흐려놔가지고요. 본래의 석가모니의 참나론 무한의식론 영원 불멸의 의식론이요. 사람들한테서 많이 잊혀졌다는 거. 지금 선불교 조사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조사스님들은 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설명을 안 해주니까 비유지 저게 상징이지 이러고 넘어가요. 한번 보실래요? 달라이라마의 설명 이 근원적인 청명한 빛의 마음이라 불리는 이 의식은 근본적인 청명한 빛의 지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둘은 같은 의미다. 또 다른 문원들은 이거를 허공이라고도 하고 허공에 가득찬 금강 다이아라고도 부른다. 또 다른 문원에서는 금강심 다이아몬드의 마음 영원 불멸한 마음 보석처럼 고귀한 마음 이라고도 한다. 한편으로 티벳 몇몇 문원을 이것을 평상심 이라고도 부른다. 이거 선불교랑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심오한 의식이라고 부른다. 이 가장 심오한 의식은 윤회라고 불리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윤회도 여기서 나왔으며 윤회가 지금 심오한 의식으로부터 윤회가 나왔다는 발상 자체가 힌두교랑도 사실 통하고요. 이게 이미 참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과 오온은 윤회하죠. 오온과 떠난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은 지금 제가 67, 68 페이지 읽어드리고 있어요. 해방 즉 윤회도 참나의 작용이고 해방 즉 그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남이라는 것 자체도 그 현상도 참나의 작용입니다. 가장 깊은 의식의 흐름 속에서 보자면 모든 현상은 하나의 예의도 없이 완벽하다. 참나 자리에서 보면 모든 일체 현상이 완벽해 보인다. 여러분 실제로 이 참나 찾는 거 아주 쉬워요. 이 책에서도 개 짖는 소리에 딱 놀란 그 마음이다. 티벳 닉마파가 쓰는 법은요. 파를 들었다 내리면서 팟 하면서 내리는 그냥 팟 세게 해야 될 텐데 잠깐 정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시켜요. 아니면 소리를 내려요. 이 책에서는 그냥 소리만 내려요. 팟 이게 똑같아요. 선불교에서 악 하는 거랑 악 잠깐 정신 의식은 명료한데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 틈 생각의 틈을 찾으라는 거예요. 생각의 틈을 호공이라고 불러요. 닉마파 승려들이 열린 공간 호공 그 호공은 알아차리고 있더라고요. 몰라 하시면 제일 쉬워요. 근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닉마파 스승들도 우리 수신결에 있는 것처럼 몰라 하시면 제일 빠를 거다. 팟 뭐 이럴 이럴 시간에 그냥 몰라 하고 가만히 존재하시면 그 자리입니다. 이 가장 깊은 의식은요. 이 의식에서 바라보면 일체 생각감정 오감이 다 완벽하고요. 이 의식은 저절로 일어난 것 누가 나은 게 아니에요. 본래 존재한 것 현존한 것 이라고 불리는데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런 존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초기 불교 바 분들은 알 거예요. 석가모니 말에 이렇게 무상하지 않은 무상하지 않잖아요. 지금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이 의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열반인데 이 멍충이들 이걸 몰라요. 그게 열반인데 열반을 공격해요. 초기 불교 바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바라고 해서 열반을 공격하면요. 부처님 돌아버리죠. 바가 안티더라. 윤회와 열반의 모든 현상은 이 가장 심오한 의식까지 내려오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새롭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며 선천적으로 일어난 즉 인과 떠나서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심오한 의식 속에서 본래 완벽한 것이다. 이 청명한 빛의 금강 불개심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이게 참나잖아요. 우리 의식의 근원이니까 참나라고 하고 우리 의식을 굴리니까 주인공이라고 한다. 이런 경전 강의도 한번 제가 해드렸죠. 그게 진심직설이었나요? 이런 말도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마음 생각감 정오감 아닙니까? 청명한 빛의 가장 심오한 의식 안에 존재한다. 얼음이 아무리 딱딱하더라도 물의 속성을 벗어날 수는 없다. 69페이지고요. 분별의식 역시 그럼 샘이라고 해요. 샘 분별의식 역시 가장 심오한 의식 즉 참나 리그파의 영역 안에서 나타났다가 전국에는 글이 사라진다. 이러한 이치를 20세기 초 닉마파의 도인인 어떤 양반은 창개 속에 기름이 두루 존재하듯이 청명한 빛 역시 모든 의식에 두루 존재한다고 했다. 육군이 굴러가는 중에도 우리 의식을 찾아낼 수 있다. 요거는 지난번 톡톡 때도 한번 읽어드렸고요. 71페이지 가면요. 우리의 그 마음을 티벳어로는 샘이라고 한다. 가장 심오한 의식은 즉 에고의 마음은 샘 가장 심오한 의식은 릭바 여기서는 릭바라고 했는데요. 보통 제가 본 책에서는 리그파라고 많이 하는데 릭바라고 한다. 이 가장 심오한 의식은 릭바는 인식의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절대 오류가 없다. 자명하다. 하지만 샘은 늘 개념 분별과 인식의 오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닉마파가 강조하는 건 최상승선이 있는데 수행의 9단계의 이런 수행 중에 최꼭대기 수행인데 이게 뭐냐 최상승선이다. 그게 닉마파의 최상승선을 족챙이라고 합니다. 대원만이란 뜻이에요. 가장 원만한 수행이 있는데 이게 한방에 붙여되는 법이다. 이게 선불결형 똑같아요. 최상승선인데 이건 뭐냐 다른 수행체계는 대상에 대한 몰입을 했다. 마지막에 참날 찾잖아요. 이 말이 써있어요. 마지막 가서 청명한 빛의 마음을 현연히 나타나지만 이 족챙수행은 시작 단계부터 개념 분별을 다 버려버리고 몰라해버리고 바로 시작부터 바로 핵심을 꿰뚫으면서 가장 심오한 의식과 바로 접속한다. 이게 74페이지에요. 이게 인위적인 노력도 없이 바로 깨달으니까 이게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청명한 빛의 마음은 유내와 열반 모든 현상들의 근본적인 어떤 현상들의 근원이다. 그럼으로 보세요. 수행의 팁입니다. 수행할 때 청정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추잡스러운 생각이 나타나고 하더라도요. 이를 정화하려고 쓰지 마라. 이 불순한 것들 역시 가장 심오한 청명한 빛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벚꽁을 인가해놓으면 그다음부터 수행이 쉬워집니다. 벚꽁을 한 번만 인가해놓으면 여러분 그래서 한 번만 이라는 건 안 잊어버릴 정도로 강하게 인가를 하면 자명하게 인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정에 안 들어도 여러분은 선정에 들 수밖에 없는 게 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간다니까요. 마음이 괴롭다가도 이것도 본래 참나작용인데 라는 걸 알잖아요. 나는 그러면 참나가 드러난다고요. 쓸데없는데 휘둘리지 않고 그 시간에 참나 찾는다고요. 이 쓸데없는 생각과 싸우는 시간에 참나만 더 51% 이상 현연하게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쉽죠. 수행이 쉬워지죠. 그다음부터 수행이 완전히 쉬워집니다. 벚꽁을 알고 나면 따라서 수행의 과정 속에서 당신의 수행 그 자체인 청명한 빛의 마음을 그 그 불순한 것들로 바꾸면 된다. 이건 또 뭐냐면요. 뭔 소리냐면 수행의 과정 속에서 당신의 수행 그 자체인 청명한 빛의 마음을 불순한 것들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건요. 청명한 빛의 마음의 작용으로 알고 불순한 것들도 활용해버리면 돼요. 더불어 이 근본적인 청명한 빛의 마음은 그 자체인 수행의 결과가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 부처가 되는 순간 지금 최상승서는요. 참나가 온전히 드러나면 부처 아닌가? 그냥 몰라 해가지고 참나 만나서 참나의 지혜만 온전히 드러나면 되지 않나? 사실은 쉽지 않죠. 참나 찾은 뒤에도 끝없는 점수를 해야 되지만 이치상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최상승선입니다.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고 82페이지 인데요. 가장 심오한 의식을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고 분별적 생각이 많은 분별적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저절로 일어난 이런 가장 심오한 의식 참나를 일견할 수 없다. 복잡하니까 그럼 방법이 뭐예요? 챕터 제목이 내려놓음이거든요. 몰라 해버리면 돼요. 내려놓으면 바로 만납니다. 가장 심오한 의식을 벌거벗은 상태인 채로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도 악도 분별심도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은 상태 내려온 상태를 반드시 지속시켜야 된다. 본래부터 그대 안에 존재한 이 심오한 의식은 원래부터 있던 거지 새로 생겨난 게 아니다. 그럼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참나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원초적 지혜다. 생각들만 생각들을 사라지게 놔두면 된다. 몰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자기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라만 하시면 돼요.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억지로 어떻게 하지 말고 몰라라는 거 무관심이요. 무관심으로만 일관하면 자연스럽게 본래부터 존재하는 우리 참나가 드러난다고요. 무분별적인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 즉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성성하게 온전히 머무르게 된다. 자기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참나 상태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팟 소리를 내면서 단박의 분별심의 동요를 물리쳐라. 몰라 하는데요. 팟 대신에 혹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개가 87페이지 나와요. 개가 옆에서 갑자기 지지면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아연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기절한 것과 같은 상태는 아니다. 왜? 의식이 아직 성성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분별의식과 분별의식 사이에 있는 그 발과 벗은 가장 심오한 의식이 일정기간 현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해 준다.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생각의 간극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간극 사이에 개가 갑자기 짖거나 깜짝 놀라게 되면 생각의 간극 사이에 벌과 벗은 어떤 가림도 없는 순수한 우리 가장 심오한 의식이 드러난다. 이 양반들 닉마파 림포체들 다 이걸로 깨달아요. 이걸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89페이지 가면요. 세상의 모든 현상은 가장 심오한 의식의 활활 발발한 화연이다. 볼 수 있다면 이게 벗공을 인가한다면 벗공을 인가한다면 여러분이 벗공을 인가한다면 참나도 만나고 벗공도 안다면 벗공의 진리까지 안다면 모든 현상이 불변의 현상이 각각 불변의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즉 심오한 의식의 작용일 뿐이니까 그래서 각각의 마음법에 독자적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마음법이 공하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닉마파 식으로는 모든 존재제가 오직 분별에 의해서만 일어난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된다. 유내니 열반이니 하는 모든 현상이 가장 심오한 의식의 광채 저는 신비라고 했죠. 참나의 신비 광채라는 걸 알게 된다면 벗공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또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교학서에서 설명하듯이 이건 중간파 이론입니다. 중간파 중간파 에서는 오직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 모든 대상은 실체가 없는 텅 빈 것이다. 우린 이렇게 교학에서는 주장하는데 달라이라마도 인정하신 거예요. 닉마파 식으로 접근해도 똑같은 벗공이 도달한다. 결론은 똑같더라. 제가 볼 때는 교학서의 주장이 더 엉터리다. 체험이 없는 그런 개념적 분석으로 얘기하는 건 엉터리다. 오히려 달라 이러면 닉마파도 결국은 중간파랑 같은 결론에 도달하네. 벗공이라는 이 얘기를 해주세요. 89, 90페이지 읽어보시면 알까요? 이것도 91페이지예요. 이 닉마파만 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파들도 결국은 청명한 빛의 마음을 최고의 원리로 삼는다. 또 인정은 해주세요. 근데 왜 중간판은 그러는가 답답하죠. 아무튼 다 같은 얘기만 반복되니까요. 더는 안 읽을게요. 이만큼 나머지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111페이지예요. 족첸 수행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청명한 빛은 모든 선함을 갖추고 있다. 이거는 구공입니다. 구공 모든 선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함이라고도 부르고 주인공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까지 써있어요. 주인공이라고도 부른다. 시작부터 본래 청정하며 이런 게 어딨어요. 불교 지금 여러분이 아는 불교 이론에서 참나를 모른다니까요. 달라이라마는 이런 문헌을 어렸을 때 외워서 다 알아요. 아는데도 중간파 이론 때문에 지금 참나 얘기를 안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닉마파 경정강의라 어쩔 수 없이 하신 거죠. 다른 경정강의랑 비교해보세요. 잘 안 하십니다. 계속 인도식의 그런 영혼 불멸에 자아는 없다는 얘기만 하세요. 주인공이 참나가 아니고 뭐예요. 모든 선함이라고 불린다는 건 만선 부족한 구공을 말해요. 이 금강심은 자발적인 본성을 갖추고 있고 본래 청정하고 윤회와 열반의 모든 현상의 근본이다. 그래서 심지어 당신이 욕망 미움 혼란 등 수많은 분별심을 일으키더라도 이 금강심 자체는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롭다. 더럽힐 수가 없대요. 인과도 없대요.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대요. 이게 참나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부처님이 말한 모든 것에서 빛나는 무한한 의식 이게 그게 아니고 뭐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번뇌가 이 금강심의 현연으로 일어난다더라도 번뇌 자체도 금강심의 작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번뇌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심오한 의식 자체는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금강심은 무시이래로 청정하며 두루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즉 육바람이를 갖추고 있다. 이 소리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이 책 강추합니다. 저도 책 쓰면서 다른 사람 책 팔아주는 게 침인데요. 워낙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달라이라마 참라를 부정하는 달라이라마 입장에서 애매하게 설하고 있는 이 경정강의 한번 읽어보시면 요 안에 티벳 고슴들이 목숨 걸고 전하고자 했던 참라의 가르침이 잘 들어있습니다. 요 얘기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요거 근원적이고 빛나는 청명한 빛의 본성은 모든 마음에 근본 뿌리고 그럼 우리 마음에 뿌리니까 참나죠. 아버지죠. 아버지. 어머니고 아버지고 이 마음은 다이아 금강과 같이 영원하며 불멸한다. 써 있어요. 아예 영원 불멸한다라고 써 있어요. 162페이지 달라이라마가 여기에 보면요. 20여 년 전에 본인도 이 텅 빈 중에 알아차리는 이 의식을 심오한 의식을 체험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심오한 의식이 완전히 노력을 안 해도 노력을 안 해도 드러나야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주장한 구절이 있어요. 거기 각주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저자가 제프리 후킨스? 호킨스? 호킨스네요. 이 양반이 뭐라고 각주해 놓은지 아세요? 달라이라마도 스스로 본인이 깨닫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시고 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정진하신다. 이태원만 족챈수행을요.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확철되어 본인이 못했다고 인정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체험 맛만 봤다고 본인은 그러면서 이분이 전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자비와 연민을 내 마음 보리심 육바람일의 마음이 보리심인데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부터 항상 인터뷰하면 그래요. 나도 보리심이 늘 일어나진 않는다. 끊긴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확철되어를 안 해서요. 그게 우리 근강심이 하는 역할이에요. 보리심을 계속 일으키는 게 내 보리심을 띄엄띄엄 알면서 계속 인위적으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그걸 습관화하려고 노력하니까 습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원래 안에 있던 게 터져나와야 되는 거지. 본래 선하고 본래 좋은 따뜻한 우리 참나가 안에서 늘 드러나 버려야 됩니다. 그게 늘 드러나고 그게 육바람일로 표현되고 해야 확철되어지나 일지보살까지 가는데 이런식 주장은 자꾸 만법은 연기하니까 공화단 주장만 하고 계시면서 참나를 계속 부정해 버리시면 답이 안 나오죠. 화면에 안 보이시나요? 책 제목은 달라이라마 명상을 말하다 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